음악 문장의 형식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Back to the Grammar 라는 영문법 강의를 통해서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 영문법에 좀 더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영문법 강의의 목표입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문법 책을 보면서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 흔히 간과하기 쉽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문법 사항들을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 인터넷 강의들을 보거나 서점가에 나와 있는 몇몇 문법 책들을 보면 기존의 정통 문법에서 벗어난 어떤 파격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정통 문법에서 벗어난 시도는 좀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시도들 중에서 기존의 영어 학습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 정도로 혁신적인 것들이 있었나요? 없었죠? 정통 영문법을 폐기할 정도로 혁신적인 영어 공부 방법은 선전문구에나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한 시도들 중 하나가 바로 문장의 5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장의 5형식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또 공부해서도 안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동사를 5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며 영어권 영문학자들이 문장의 5형식의 분류로 동사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법 언어들을 살펴보면 문장의 형식이라는 장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주장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를 배울 때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서는 안된다는 주장 자체가 많은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언어라고 할지라도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모국어를 배울 때 이 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익힙니다. 모국어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동사의 유형들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국 남자 조시를 시청하면서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한국인들은 두 개의 숫자 시스템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한국어를 외국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어려워해요.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히 7시 7분이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7시 7분이나 7시 7분이 안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 이상의 학습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영어원어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동사의 활용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따라서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고 우리처럼 영어를 외국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에게 영어의 동사를 학습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문장의 5형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 도구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도 두 개의 숫자 시스템을 엄마 뱃속에서 배우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쉽게 학습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스물이 왜 20을 의미하는지 마흔이 왜 40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영어원어민들은 불규칙 동사 변화표를 쉽게 받아들이고 암기했을 것 같죠? 이 독해 지문을 보면 영어권의 3, 4살 어린이들 또한 이런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들을 흔히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둘째로 영어권의 문장의 5형식과 같은 분류가 전혀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왕년에 영어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혼비 영영환 사전을 한번쯤 구입해보았거나 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전의 저자인 AS 혼비는 문장을 구조와 형태에 따라서 35형식으로 분류했습니다. 5형식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보는 시사엘리트 영환사전의 첫 페이지를 보면 동사문형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전은 동사의 문형을 총 29형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담하지만 영어를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3, 40가지의 동사 구분을 다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동사 구분을 한 번에 익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의 유형들을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5형식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문장의 5형식은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영어의 동사의 개념에 가장 쉽게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로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영어의 동사들과 한국어의 동사들 사이에 공통점도 많이 있습니다. 두 언어 모두 어떤 동사들은 단 하나의 문장 형식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동사들은 여러가지 문장 형식을 가지기도 하고 같은 동사라도 형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번째 음은 Jack called Sally에서 동사 콜은 부르다 호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부른다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두번째 음은 Jack called Sally a fool 이 문장에서 콜은 반드시 소리를 질러서 사람을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콜은 A를 B로 지칭하다의 의미로 쓰였죠.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두 문장 모두 영어는 콜, 한국어는 부르다 이렇게 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영어의 콜과 한국어의 부르다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어와 영어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차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위 두 의문에서 첫번째 의문은 Jack은 콜 한 송이를 샀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두번째 문장은 첫번째 문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Jack, Boat, Sally까지만 보면 Jack은 Sally를 샀다, 구입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말이 안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면 문장 맨 뒤에 명사 A flower에 할 일이 없어져요. 명사는 문장 내에서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호, 동격 중 한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Jack은 Sally를 샀다로 문장이 끝나버리면 A flower는 이 문장 내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사 by는 흔히 사다, 구입하다의 의미로 잘 알려져 있지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사주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한국어는 동사 형태를 사다와 사주다로 구분함으로써 의미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반면 영어는 동사 by와 그 뒤를 따르는 명사, 대명사 등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by의 의미를 사다 또는 사주다로 결정합니다. 동사 by 뒤에 명사 또는 대명사가 하나만 뒤따를 경우에는 사다로 해석하지만 명사 또는 대명사가 두 개가 뒤따를 경우 그리고 그 두 문장 성분이 서로 이퀄 관계가 아닐 경우 앞에 명사, 대명사는 간접 목적어, 뒤에 명사, 대명사는 직접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동사와 문장의 형식에 대한 이해는 영문독해뿐만 아니라 영어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문장의 형식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영어 초심자들이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주어 이외의 타자, 즉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이 타동사입니다.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가는 행위, 감정, 소유, 인식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장 내에 주어 이외의 타인, 주어와 다른 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타동사입니다. 자동사의 자는 스스로 자자죠?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되고 주어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다음 세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이 자동사이고 어떤 것이 타동사인지 한번 구분해보세요. 일장 팔품사의 개요, 명사의 역할에서 한번 살펴본 예문이죠? 복습도 할 겸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보세요.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두 문장 모두 주어 잭과 동사 다음에 어댁터라는 명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명사와 주어와의 관계만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잭은 의사가 되었다. 주어인 잭과 명사 어댁터는 서로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댁터는 보호가 되고 이 문장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케임은 자동사가 되죠. 세 번째 문장은 잭은 의사를 사랑했다. 주어인 잭과 명사 어댁터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또한 의미상 어댁터는 주어인 잭의 감정의 대상이 되죠. 따라서 어댁터는 목적어가 되고 러브드는 타동사가 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문장도 마저 확인해보죠. 잭 댄스 예서데이. 잭은 어제 춤췄다. 잭과 예서데이는 서로 다르니까 예서데이를 목적으로 보고 댄스를 타동사로 보면 될까요? 목적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목적어는 주어의 행위, 감정, 소유, 인식 등의 대상이 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예서데이는 잭이 하는 동작 댄스드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제를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없잖아요. 여기서 예서데이는 명사가 아닌 부사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고 동사인 댄스는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만약 잭 댄스 더 탱고 예서데이 이렇게 말하면 댄스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잭은 어제 탱고를 추었다. 잭의 행위의 대상으로 더 탱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탱고는 목적어가 되고 여기서 댄스는 타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댄스와 같은 동사는 자동사로 쓰일 수 있고 타동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비슷합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 타동사로만 쓰이는 동사들,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 다 쓰이면서 의미가 비슷한 동사들, 자동사와 타동사로 둘 다 쓰이면서 의미가 다른 동사들. 앞으로 문장 형식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동사들의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다시 예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 동사는 또한 완전 자동사라고도 하는데 완전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 없다는 의미이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로 이루어진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형식 동사는 불안전 자동사라고도 하는데 불안전이라는 것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보어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으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입니다. 삼형식 동사는 완전 타동사라고도 하는데 보어가 필요 없지만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라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사형식, 오형식 문장의 예문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문장 모두 목적어, 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동사로 봐야 합니다. 동사 gave와 called 뒤에 허는 모두 주어인 jack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목적어 뒤에 모두 a flower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명사가 뒤따르는 경우 이 명사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목적어와 명사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허와 a flower가 이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a flower 역시 목적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의 목적어 두 개가 연달아서 나올 경우 앞에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하고 이런 문형의 동사들을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지만 주다, 수요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허와 a flower가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a flower는 보호가 되는데 이때 a flower를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인 잭이 꽃처럼 예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죠. 목적어인 허가 꽃처럼 예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a flower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로 이루어진 문장을 5형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5형식 동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도 부릅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동사입니다. 문장의 5형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문장 형식을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껏해봐야 5개밖에 안됩니다. 예문들과 함께 암기하시면 더 잘 암기할 수 있고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한가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보호의 자리, 그러니까 2형식의 주격보호, 5형식의 목적격보호의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1장 8품사의 교회에서 명사 역할을 설명하면서 동사 메이크를 예로 들어 동사 메이크는 1형식에서 5형식이 이르기까지 모든 형식으로 다 쓰이고 또한 의미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설명하는 바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몇몇 동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동사들이 다 메이크와 같다면 영어 공부하기 정말 어렵겠죠. 다행히도 여러분이 충분히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니까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부터 문장의 형식을 1형식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